안녕하세요 박봉 직장인입니다. 저는 지금 거창에 있는 우두산 와이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자, 산행객분들 상당히 많아요. 자, 추행길이어서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가겠습니다. 중간 지점에 온 것 같아요. 좀 급해가지고 계단 두 개씩 막 뛰어 올라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. 거의 다 왔네요. 줄을 좀 많이 서고 있습니다. 간혹가다가 그냥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. 혹시라도 나중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차례대로 실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3m로 늘려가지고 찍을 거니까요.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기다리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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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